네 인사해 드리겠습니다. 둘 셋! 오늘 하루하루가 나왔습니다. 야채가 온도라입니다. 드디어 7월 16일에 턴오버 저희 상징 앨범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희의 타이틀곡 Bad Guy의 뮤직비디오가 나왔죠. 네 맞습니다. 저희의 멋있는 Bad Guy 정말 나쁜 남자처럼 나왔는지 한번 뮤직비디오를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분들이 혹시 3집 가수 언돈아이니까요. 한번 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플레이! 아우! 벌써 착한 남잔냐? 오! 수강이는 아니었어요. 수강이는 진짜 개기풀이야. 맞 빠진 거. 맞 빠진 거. 맞 빠진 거. 엑스레이 찍는 건가요? 오! 엑스레이 찍는 건가요? 이제 조명이 진짜 깨어요. 제가 계속 보니까 월미가 딱 나와서. 엑스레이 찍는 건가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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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만 봐도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계속 엣지하는 것 같아요 어? 안 그랬어 난 비빔했거든요 비빔했었어요 사진 찍는 게 진짜 멋있죠 개인적으로 입 정면이 질러져서 표정이 한국했기 때문에 이거 진짜 계속 보셨어요 너무 깔끔하게 나와서 사실 아 이제 잠깐만 잠깐만 이때 이게 됐어 근데 왜? 이때도 저희가 웃겼던 게 처음에 저를 딱 제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때 제가 카메라를 봐야 되는데 저희 걸어갈 때 이렇게 바로 뛰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네 궁금한 게 있어요 이때 걸어갈 때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 저희가 이때 신과 함께 생각하면서 걸어갔습니다 아영 출신이에요 아영 출신이에요 저는요 네? 아 잘했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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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지키되셨어? 가면 좋네요 너 somm이 park 춤 니가 이런거 호호 로 라는거 아 여기 여기가 좋아 여기 리얼걸 이거 손 누구예요? 손 누구예요? 이거 뭐야? 계속 볼까요? 네 잠시만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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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너무 두께를 정직하게 이렇게 하셔서 너무 재밌어 성공하자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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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가 이제 올리려고 합니다 잘 나가 여신 여신이 여기 이게 여신이야 근데 제가 보냈을 때는 사실 안 돼요 여기 여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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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못하실까요? 난 놀랐어 여신이 맞췄어 뭐야 이거 제 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진짜? 그렇게 안기도 했어 그렇게 볼 수 있게 표 형님 표 형님 신기하다 뭔가 에서 여기 뵙준 네 효이 열심히 훨씬 아는게 잠시만요? 빨간색은 더 일단 빨라게 오 이거 제가 막 이렇게 생각나요? 네 감탄씨 가면? 상상씨 가면 불가능한거 어쩔수 있어 역시 눈 아파가지고 눈이 보고 있어요 전수연 씨 좋아 좋아 대단하잖아요 1위를 한 번 볼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하면서 제일 오류가를 했듯이 뭐예요? 국무싱 국무싱 근데 오래 걸린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 약간 그런 거 맞아요 근데 이게 이틀동안 저희가 CD를 옮겨가지고 찍어가지고 색다른 게 많이 나오는 게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인사 오늘은 이렇게 뮤직비디오 영상을 봤고요 우선 영상은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인사 드릴까요? 여기까지 원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